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번 한글날 연휴 동안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전망하는 그런 방송을 한두 차례 내보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번처럼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선거인수 기준으로 22.66%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동안 강서구에 실시됐던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을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대개 선거인수 명부 가운데 한 50% 정도가 투표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지난 지방선거,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적 성향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전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만일 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제가 흔히 부르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죠.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세 가지 시나리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조작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사전투표를 두 번째는 화끈하게 조작하는 경우 세 번째는 눈치를 좀 보면서 들키지 않을 수준으로 그렇게 조작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이제 내일 밤늦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관심거리는 뭔가 하니까 연휴에 보셨다시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전망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선거의 긴수지로 50% 정도가 지난 지방선거처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이미 끝난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이 선거인수 귀둔으로 22.64%이기 때문에 50에서 22.64를 빼면 27.36%가 됩니다. 그 26.36%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투표자수라고 하죠 45.18%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국힘당의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5%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민주당 김승연 후보와 함께 이동시킨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공식 선거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그 15%를 빼앗는다는 이야기는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만 보면 15%를 빼앗고 15%를 더해 주기 때문에 30% 100장당 30장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선거결과가 이번에 보면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조작값 15%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3952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조작을 전혀 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18804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조작값을 올리게 해주고 20%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을 전산적으로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블당 후보가 함께 이동시켜주게 되면 그러면 승부가 바뀌는 거죠 5187표 차로 더블당 후보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50%가 참가할 때 또 60%가 참가할 때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그러면 이 선거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번에 사전투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실시됐던 7분의 모든 공직선거를 대부분 다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통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이기고 싶은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렇게 득표수 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낮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양반들이 20% 내외의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을 것인가 홍병호의 설문조사 여러분들 보면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가지고 77%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공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야 전문가가 의논을 했더만 제야 전문가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뭔가 하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조작값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15% 조작을 할 수도 있고 20%를 조작할 수도 있고 25%를 조작할 수도 있고 최대한은 40%까지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40%를 조작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들 민주당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2018년에는 아주 과감하게 조작값을 올렸거든요 2018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쳤거든요 40장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40%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시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와 100표라고 하면 예를 들면 80표 정도만큼 훔친 겁니다 격차로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훔쳤죠 그런데 이제 지난 여러분들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 6월 1일에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15% 아주 낮은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조작을 한다면 15%는 훨씬 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걸 분석해 보게 되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몇 퍼센트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가 이제 명백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40%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 방금 이제 제야 전문가가 밤새 작업을 해가지고 보내준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은 조작한 상태죠 이 왼쪽에 조작한 상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표가 이동한 득표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그 규칙을 찾아내 보니까 2014년도 지방선거에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0% 여러분 이 왼쪽에 이제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수정 그러니까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016년 총선에서도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에서는 갑을 병이 있을 겁니다 조작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조작이 본격화된 거죠 2017년 대통령선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재인 씨가 당선된 선거 때는 선거 때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당에게 각각 25%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마이너스 처리한 거죠 그게 2017년 대선입니다 그 2018년 지방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더불당이 조작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려 40%가 조작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40%를 조작하고 바른미래당에서 40%를 조작한 거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는 35%를 조작했고 2022년도 대통령선거에서는 25%를 조작했고 연석열 후보가 등장하고 나서는 15%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100%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10월 11일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아예 조작을 안 했을 경우는 이 조작값이 0%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조작을 하면 15%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5%는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고 첫 번째 공직선거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여러분들 넣은 값이 15%입니다 그런데 15%를 적용하게 되면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김태우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당일 투표 참가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김태우 후보가 여러분들 승리할 가능성하고 표 격차도 커지는데 선거 인수 기준으로 50%를 참여하든 60%를 참여하든 간에 조작값이 20%가 적용되면 김태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장에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할 수 있는 조작값은 최소 15%에서 최대 4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거 사기 세력들이 미는 후보가 강서 구청장에 당선되려면 20% 정도는 조작을 해야 그래야 자기들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가 무난하게 그런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건데 여기서도 참 주목할 만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서 구청장 선거는 무려 조작값이 40%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40%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불음주당한테 전산적으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들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결정권은 투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10월 11일 날 선거가 어떤 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지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투표 참가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50%든 60%든 간에 50%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사전투표 참가자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22.66%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상시나리오를 세워보게 되면 조작을 전혀 안 했을 때는 김태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고 15%를 조작했을 때도 지난번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국힘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20% 정도를 조작을 하게 되면 국힘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그럼 몇 프로 정도 조작을 하겠느냐 그것을 여러분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2017년 대선부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강서구 사례를 보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40%까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만일 그 사람들이 조작을 단행하면 15%부터 시작해서 40%까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 흔적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남기 때문에 내일 이제 득표수가 발표가 되면 많은 분들은 이제 실물로 된 위조투표주나 이런 부분에 주목하지만 제야 전문가와 저는 모든 조작의 완결판 최종 목적지라는 것은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득표수가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출지 궁금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아무튼 강서구에 계신 분들은 당일 투표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017년부터 엉망진창입니다 선거에서 결과들이 나온 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이 부정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